강서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형 이상의 강아지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면 됩니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는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허기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